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파 천회장 입니다 오늘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게 아니라 저녁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고 퇴근 시간일 것 같은데 퇴근 잘 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잘 복귀하길 바랍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잠시 짤막하게 오늘 그 코리아 증시 상태를 알려줬는데 별로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아 가지고 다들 조금 아쉬울 겁니다 의외로 많이 빠지네요 의외로 많이 빠져 가지고 조금 짜증날 뻔 했죠 산타랠리가 올 줄 알았는데 요즘 산타 도망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는 도망간 것 같고 그냥 추운 겨울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이러다가 또 내일 또 오르면 좋겠지만 또 내일까지 떨어지면은 그대로 또 하락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쩔 수 없더라구요 계속 빠지는 거지 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가 암호화폐 대당조 비트코인의 강세를 꺾을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준이 이제 14일 오전 4시죠 4시에 4시가 되면은 성명을 내고요 미국의 올해 그 최종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최종 기준금리 미국 동부 시간이 14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3일 오후 2시 인데 시장 전망이 동결적으로 기운 기준금리 보다 중요한 것은 fmc 위원들의 향후 통화 정책을 가늠한 점도표 입니다 점도표 이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해설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입니다 또 언제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파월 아저씨가 좀 매파 적이냐 비둘기 적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의 또 올해 하반기 상승장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 하네요 뭐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한때 2천만원 까지 뭐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지금 벌써 어느새 6천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한 3배 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좀 비트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선무시장의 기대치를 표시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cme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인성률 전망에서 보니까 13일이죠 오후 4시에 현재 동결을 택한 비율이 98.2% 다른 의견을 현재 압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1.8%의 소수 의견 소수 의견만이 0.25% 정도의 그 인상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현행 기준 금리는 5.25에서 5.5 에요 5.25에서 5.50% 인데 이 파월 의장은 그 앞서서 fmc 회의마다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해 온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 그 연준의 내년 통화 정책 방향입니다 시장은 24년 중에 4년 중에 그 연준에서 연준에서 금리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던데 cme 패드워치에 보니까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기로 예상된 시기로 내년 1월은 6.1% 3월은 40.5 5월은 49.4%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그 절반에 가까운 의견이 내년의 상반기 중으로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뭔가 힘을 좀 실은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니까 fmc 회의 종료 이후에 공개될 위원들의 점도표 이 점도표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점도표 점도표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시장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면은 자산시장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골 때리는 거죠 또 대폭나고 오는 거죠 증권시장보다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경량에 경량에 휘말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도표를 해설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도 요동치는 겁니다 막 요동치고 주가도 요동치고 다 같이 요동치는 거지 뭐 파월의장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던 지난달 2일이죠 fmc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에서 향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확신이 없다 데이트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은 올해 하반기 강세를 잠시 멈추고 관망세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일 오후 4시에 보니까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가총액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고 있는데 24시간 전 대비 2.07% 1주 전보다 6.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5,390만 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4만 82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4만 4천 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8일부터 조정을 봅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시세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웃돈을 주고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올해 하반기 가치 상승률 가치 상승을 놓고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핵심 요인은 시장의 풀린 유동성하고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그 중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채굴의 반감기다 반감기 그리고 미국에서 현물 그 ETF 심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주가량 이어진 그 비트코인의 관망세를 놓고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이 이어졌어요 전체 얘기했죠 요즘 고래들이 팔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서 차익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가치가 4만 달러 선에서 3만 7천 5백 달러 사이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준의 그 FMC 회의보다 이틀 먼저 찾아온 그 고비로 지목됐던 미국의 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비트코인은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 현재 노동통계국에서 지난 12일 밤 10시 30분 공개된 11월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1% 에요 같은 기간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상승률은 4%로 집계가 됐습니다 4%로 지난해 6월 고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됐고 월스트리트 금융과 전망치에도 부합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제롬 파울과 비트코인의 경쟁이 있고 14일 새벽 14일이니까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 4시 끝판왕 온다 우리 진짜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요 우리 파울 아저씨가 또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말아서 우리 연주원 의원들의 점도표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따라서 우리 주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연말 운명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퇴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시는걸